안녕하세요. 5월 5일 목요일 통기타창호라이브 알림방송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와 같은 낮은 마음으로 찾아오신 출연자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번째 출연자는 하만에서 꿈을 이루는 김영근 스쿨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세요. 야효 김영근님. 멋지게 노래하는 가수이십니다. 두번째 출연자는 김해 카나리아 색소폰 동호회 회장님이신 이상성 연주자님. 마지막 세번째 출연자는 마산 창원에서 활동중이신 보석상자의 소리나는 보석 토닥토닥팀입니다. 때로는 투닥투닥거리기도 한다고 하죠. 진행의 통기타창호님. 엔지니어의 행복한 미소님. 오늘 밤에도 7시에서 9시 2시간 동안 음악으로 소통하시고 댓글창에서도 소통해요. 소통하는 방송 통기타창호. 통통.